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50페이지에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총론에서의 시험목차 중에 하나가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이 있는데 이 부동산 속성은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토지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이 토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이거를 조금 압축을 해서 소개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중에 보면 제일 먼저 토지라는 자체를 가장 넓은 의미로 접근하게 되면 자연에 가깝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자연물로서의 토지라는 것은 자연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생산물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요소로도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원래는 생산요소라는 것이 바로에라는 학자는 분리를 시켰는데 우리 김용진 교수는 자연인데 얘가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산요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물에서 1번을 보시면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요소를 따질 때 토지를 제시를 하는 것이 그런 이유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자연물로서의 토지인데요. 이 토지는 공급에 대한 한정성, 우리가 부증성이라는 원리를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제의 이론을 그대로 부동산학에 적용하기는 어렵게 되더라. 그래서 그 논리에 맞는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이론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 소유를 할지라도 이 토지에 대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토지라는 자연물에 대한 사유화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봐서 소유권 행사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토지에는 크게 여러분 시험에 인용할 만한 부분은 높지는 않다. 여기서 오답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토지를 우리가 공간 개념으로 접근할 때 그래도 여러분 시험에 속성에서 그래도 출제가 됐던 것은 공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건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지칭한다. 즉 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옛날에 농사를 짓는 농업활동이 주를 이룰 때는 수평 공간만을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평 공간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하고 지하에 이르는 3차원 공간 전체를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도 수평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지하 공간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간으로 인식할 때 현상을 보게 되면 법적으로 보게 되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있죠. 그거를 규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게 되면 우리민법 212조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자꾸만 이제는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급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때 TDR이라고 해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를 해요. 개발권 양도제는 나중에 정책론에서 설명하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발 제한교육으로 묶여진 지역 내의 토지는 상부 공간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개발 지역에다가 갖다가 이거를 거래하게 되면 개발 지역에서는 여기서 활용하지 못한 공간에 대한 것만큼을 추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즉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죠. 만약에 민간기업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에 대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역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옆 페이지에 51페이지에 보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표권이라는 게 있고 지하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공중권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간적인 범위라고 만약에 문제가 두 번 출제를 했는데요. 공간적인 범위라고 하면 이거 세 가지를 지칭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표권이라는 것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아직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선생들이 가끔 모의고사에서 쓸 수 있으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용주의라는 게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혼용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는 습윤 지역에서 이거는 건조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습윤 지역이라는 건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만약에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용주의를 쓰는 건조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모이게 되면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작물 경작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 쓸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가끔 쓰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쓰더라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권이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을 때 토지사회자의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나라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주고 못 사는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채골 광물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상에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요. 미채골 광물은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래서 미채골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권리를 인정해주죠.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거나 해갖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행위까지는 인정이 된다. 하지만 미채골 광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미치는 권리관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무한대로 인정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적인 공중권과 공적인 공중권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적인 공중권은 일조권 등이 침해를 받지 않는 그 정도까지는 권리를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일조권 문제가 걸리게 되면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라고 했을 때 그 위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공적인 공중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공로 있죠. 항공기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걸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 관계에서 여기서 시험에서 두 번 정도 출제를 했었다.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20회 이전에.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문제화됐을 때 하나 정도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5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로 굵게 명시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광호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간에 대한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위치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이죠. 이 위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 이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성과 결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 경제적 위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제적 위치의 변화 따라 사회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도 역시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위치는 그대로지만 이게 변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위치에 대한 특징을 고려할 때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를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거 하나가 더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논리까지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위치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요. 거기 보면 이제 위치와 접근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요. 농업 사회 때는 뭐를 중시했냐면 비혹도를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비혹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성이라는 걸 중시했다는 얘기죠. 특정한 시설과의 어떤 접근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가치에 대한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접근성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요. 학자들도 그래서 명시를 해주는 거죠. 토지의 가치는 그 위치에 따라 가치가 틀려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위치는 접근성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는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 그런데 리차드 허드 같은 학자는 결국 이 위치의 가치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냐면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의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상대적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교통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교통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들어가는 도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통비용이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세권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역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면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끔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으면 가치는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으면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접근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접근성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가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집 주변에 5분 거리에 편익시설이 있죠. 여기나 마트나 공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위험이나 혐오 시설이 있게 되면 오히려 감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접근의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편익시설을 할지라도요. 왜 시장 안에 상가주택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소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를 정할 때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쾌적성, 편리성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라고 해서요. 거리는 가까운데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근래 들어서는 주차장 문제 갖고도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앞에 목적물이 있어도 차를 파킹할 데가 없으면 알아보니까 공용주차장 거기서부터 한 7,800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면 날이 좋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아주 춥거나 더울 때는 그것도 고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죠. 끝으로는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사람을 끌어들기는 능력이 있거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죠. 기도원, 요양원, 역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찾아가니까. 그런데 소매 상장 같은 경우는 틀리다는 얘기죠. 접근성이 상당히 중시되죠. 그래서 우리가 1층에 점포가 있는 경우와 지하층, 지층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점포가 있는 경우가 틀리죠. 그래서 항상 상가 분양하면 1층이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에 보면 용도별 위치의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쾌적성과 편리성에,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을 초점을 두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비에 초점을 둘 것이고요. 공공용 부동산은 주민의 편리성과 능률성, 공익성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환경인데요. 왜 환경에 대한 거를 얘기하게 되냐면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의 이용 방식이라든가 거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충남 연기군 일대가 지금의 세종시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이 지금의 도시 개념으로 바뀌게 되니까 예전에 거래했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니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생활이라든가 어떤 소득에 대한 거, 규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구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든 개발하든 거래를 하든지 간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마케팅을 배우시는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경을 잘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5페이지에 가면 자연환경, 인문환경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예전에 10회 이전에 시험에 인용이 된 적은 있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인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론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기초 강의를 했었을 때는 플러스원 그래서 외학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본 또는 심화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번에 문제로 플러스원을 한번 다뤄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플러스원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개념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문제가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박스에 주어졌을 때요. 기억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게 뭐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뭐 한다. 소비한다. 뭐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자산하고 자본, 그 다음에 생산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간, 위치, 생산요소, 상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간하고 위치는 어디에? 물리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플러스원이니까요. 올바른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문제를 드리게 되면 올바른 게 몇 개냐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골라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요.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 협의니까 이거를 좁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준부동산은 여기 있죠.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예. 준부동산. 예. 그래서 이제 니은도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임차자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에 보게 되면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 및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여기 있는 이 광애부동산에서 준부동산이 있죠. 얘네를 우리가 개별법에서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게 되는 거는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얘들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렇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나타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음이 맞는 거니까. 그러면 맞는 게 디귿, 리을, 미음의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는 3번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뒷장에 가게 되면 답도 있어요. 답하고 해설하고도. 그래서 1번 문제에서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2번 문제에 가게 되면 토지의 용어죠. 토지 분류를 물어봤을 때 올바른 것의 항목 수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거죠. 거기서 보시면 기억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지목은 대라고 했으니까 걔는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했을 때 얘가 지목상의 부호가 대라고 했죠. 여기는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경우고요. 택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여기는 주택과 상가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장이 들어섰을 때 여기 지목상의 부호가 장이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게 한 법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걔도 틀린 거죠. 필지라는 것은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쓰여지는 거죠. 이거를 면적 단위라고 하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다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필지별로 면적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분하게 한 개념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에 나올 때 소지라는 것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법지는 활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어 있으나 활용실익이 적은 토지라고 했을 때 리을은 바뀐 거죠. 그렇죠? 거기서 법지라고 나온 것은 빈지 개념이고요. 빈지는 우리가 바닷가라고 했었죠. 빈지라는 것은 다시 뭐로 법지 개념인데 제목을 바꿔서 낸 것이니까 리을도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농지 등 정상적으로 놀리고 있는 토지 있죠. 우리가 쉴 휴자가 들어갔을 때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요. 쉴 휴자가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번에서는 맞는 게 디귿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에는 답이 1번. 그래서 용어를 보시고요. 내가 이 용어가 정리가 돼 있는지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접근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일반적인 예 중에서 지문으로 해봐야 몇 개 안 나왔잖아요. 여기 안 나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까지도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든 반복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 특성을 하게 되면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애들이 또 쭉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시장의 국지화 있죠. 국지화 및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건 부동성이다. 맞는 얘기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간척사업 등을 통한 국토면적의 확대에는 부정성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부정성에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국토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양을 늘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토지경제학에서는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자원이기 때문에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을 늘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부정성에 예외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틀리게 출제했던 설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 것은 영속성이다. 이렇게 명시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영속성이라는 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용을 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하든 아니면 제3자가 사용하든 그 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냐면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를 줘서도 우리가 사용에 따른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 상승했다는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영속성 때문이다. 그다음에 개별성은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모논 토지의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도 틀리겠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건물의 수익 감가의 정도에 따라 이 부동산의 개별성의 정도는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도 전환 및 이행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맞는 얘기죠. 특히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증성에 의해서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잘 구별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3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죠. 하나만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어쨌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애니까 문항을 하나 더 드린 거죠. 그래서 토지 특성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부동성으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지문은 틀린 거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건 개별성 때문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 되는 것은 그거는 부동성 때문이죠. 영속성이 아니라. 그다음에 토지용이 지박화된다는 것은 그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토지는 인문적인 특성이 하나로 비대체성을 들 수 있다. 그랬을 때 비대체성이라는 게 개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자연 특성이죠. 그래서 4번에서는 답이 4번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가 속성이죠. 그래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속성을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 소유권에는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걔가 답이 되겠죠. 2번이 3번은 소유권의 모든 범위는 법에 의해서 추상적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왜냐하면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엄격하게 규정이 된 건 없다. 그래서 1조권 침해의 문제에 걸리면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지하에 미치는 권리 중에서 미체골 광물은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걔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2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쭉 보시면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얘기는 고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가 진행이 되면서요. 중간에 달락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총론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